이번 곡은 한심이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로 불러주시면 다같이 힘이 나지 않을까요? 물론 따로 불러주지 않으셔도 좋으시면 공연 관람하는 방법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너무 따스운 옷을 받아가지고 열이 많이 나네요 다음 곡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한심이라는 곡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 곡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이번 곡은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